경또야 오늘 벽돌을 아주 높게 쌓는 게임이 들어왔어 이거봐봐 우와 저기 하늘 높이 쌓였네? 저기 사람들이 지금 벽돌을 쌓고 있는데 하늘 끝까지 올라갈 생각이야 우리도 한번 벽돌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보자고 그래 올라가보자 여기 아직 초보들도 있어 초보 아 초보는 이렇게 낮구나 일단은 여기 와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시작하는거야 여기서 시작 클릭 어 이거를 계속 눌러주면 벽돌을 이렇게 쌓는거지 어 벽돌이 이렇게 쌓아지네? 아니 이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저 사람들 저기까지 올라간거야 저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우와 대단하다 와 이거 계속 눌러줘야돼 띡띡띡띡 누르고 있습니다 띡띡띡띡 이거를 한번 누를 때마다 지금 돈이 벌려 돈 아 돈이 벌리는구나 이거 한번 누를 때마다 1원이야 1원 오 이렇게 한층 쌓였어 지금 계속 이렇게 벽돌을 쌓다보면은 돈이 모이고 어 이거 층층이 쌓여지는데 좋아 100원 모으면은 여기 이제 100원으로 뭐지? 뭐가 달라지는거지? 어 뭐 샀어? 어 아니 자동으로 자기가 하나씩 이렇게 어 벽돌을 쌓는데? 어 근데 좀 느리다 어 느리다 이거를 계속 여러번 하면은 벽돌이 엄청 빨리 쌓이겠지? 오 벌써 3칸 쌓였어요 안되겠다 이거 우리 로벅스를 써가지고 좀 빨리 올라가보자 어 여기 로벅스도 있어? 나 이거 1등 할거야 여기 보니까 이거 벽돌 짓는거 벽돌 힘을 늘려준대 힘 뭐지? 힘이 뭘까? 벽돌에 힘이 있다고? 어 뭔가 더 빨리 되는거 같기도 하고 오 탄탄해졌어 오 더 빨리 되는거 같아 이거 봐봐 오 벌써 우와 오 이거 한번 더 오 한번 더 로벅스 가능해 한번 질러보자 어 힘이 3이야 3 지금 어 힘 오 뭔가 더 오 뭐지? 오 더 빨리 되는거 같지 않아? 어 저기 옆이랑 비교해보면 더 빨리 되고 있어 아니야 아까 여기 얘 초보였는데 얘도 꽤 많이 쌓았네 오 그럼 난 힘을 더 늘리겠어 힘 한번 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좋아 지금 힘이 4다 오 좀만하면 이제 올라가 오 벌써 우와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거 자동으로 벽돌 쌓아주는거 다 전부 살게요 어? 이렇게 사면은 자동으로 벽돌을 쌓아주는거 같은데 이거 봐봐 우와 오 이거는 업그레이드 한 수만큼 벽을 많이 이렇게 쌓아주나보다 오 예 벌써 이만큼 쌓였어 무서워 안되겠어 힘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겠어 고고 짜잔하게 한두번 말고 아주 한 10번정도 업그레이드 해볼까? 응? 아이고 로봇업도 많이 쓰겠는데? 와 한번 누르면 우와 이거 봐봐 오 한참씩 쌓인다 와 오 무서운데? 오 돈도 지금 많이 벌리고 있고 와 이거 괜찮은데? 오 정말 무섭다 안되겠다 더 빨리 가볼까 여기 두 배 두 배로 빨리 짓는게 있어 오 두 배? 이거는 150 로봇업 쓰지 좋았어 그럼 두 배로 더 빨리 한번 이야아아아아아 와 하하 누르면 올라가 병두야 우리 시험시험하고 있는데 벌써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 엄청 되는데? 오 벌써 이만큼 쌓였어요? 어 저기 무슨 보급품같은게 떨어져 근데 우리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기 힘드니까 저거 죽지 말야 그래 저거 죽지 말자 궁금하지만 하하하하 힘들거 같애 하하하하하 우와 벌써 아파트 아파트 이거 지금 10층인가? 거의? 이 정도면은 10층 넘겠는데? 예 저기 저 사람들도 오 엄청 올라가고 있어 따라잡기가 힘든걸? 저 사람들은 지금 하늘 구름에 있어 안되겠다 이거 힘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거는 빠른 상승을 하게 해준데 빠르게 벽돌을 쌓아서 올라가는건가? 아 이거 아 이게 이거였어 떨어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거 우와 엄청 빨라져 어 근데 이거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게 아닌가봐 오 우와 스파이더맨같애 하하하 올라갈 수 있는데가 있고 못 올라갈 수 있는데 있는데가 있나본데? 아아 와 그럼 계속 지어줄게요 어우 짜아 어우 손가락 아파 뚝딱뚝딱 안되겠다 나 힘을 엄청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볼게 이거 업그레이드 어디까지 되는거지? 오갔어 이걸로 힘 20이다 20 우와 20? 어 그런데 여기 왼쪽에 격두야 우리 그래프 보여? 어 그래프 보여 코딱지만큼 안나봐 여기 위에까지 가야돼 이 정도 높이가 코딱지만 하네 후딱후딱 더 가보자 어 그리고 나 지금 돈을 한 4천원정도 모았거든 이거 자동으로 쌓는거 해볼게 이때야 이거를 계속 해주고 이야아 좋았어 다시 올라가자 스파이더맨처럼 하다다다다다다 하하하하 이거 올라가기 힘들어 오 우리도 진짜 높아졌어 이제 오 높아졌어 격두야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이제 따라잡아 보자 하야아 무서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쭉쭉 올라간다 오 쭉쭉 하늘까지 와 이제 산들이 다 보여 여기서 오 이제 떨어지기가 무섭네 와 이제 여기 위에 사람들 공기 같이 마셔야죠 좀만 기다려주세요 호우하 공기 좋다 하하하하 이거 우주까지 가는거 아냐? 우주까지 오 한 명 나갔어 어 나갔네 잘됐다 그러면 얘만 따라잡으면 돼 좀만 기다려라 으흐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군 으야아 계속 눌러야되서 손가락 아파요 또린 여러분들 이거 손가락 아픈 게임이네 이거 손가락 조심하셔야 돼요 천천히 눌러주세요 하하하 일일이 손으로 눌러줘야된다니 하하하하 이거 하나씩 눌러줘야돼 아 힘들어 오 이제 구름이 보여 어 구름이다 오 구름 안개가 지금 오와 우리 게임 많이 올라왔어 오 진짜 무서워 아래 봐 오 안 돼 이제 떨어지면 사망이야 어허허허헣 쎄스럴은 떨어질 것 같으면 배경이 붙어야돼 으아허허 으아허허헣 하하하하 어허허허헥 오우 겨우 살았다 오우 안 되겠다 나 힘을 더 업그레이드 해 볼게요 이거 힘은 언제까지 업그레이드 되는거지? 힘 더 무제한 아니야? 이거 힘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여기 보니깐 으아악 여기 힘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게 또 있더라고 이것도 다 해 주고 뭐야 민또가 코딱지처럼 보여 코딱지야 나 안보여 근데 너가 엄청 작아 엄청 작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오 ㅎ 진짜 거미같다 거미 슥슥슥슥슥슥 와 나 되게 높게 싸웠어 슥슥슥슥슥슥 슥슥슥슥슥슥 좋았어 이거 자동으로 지금 꽤 많이 쌓이는데? 응 자동으로 쌓이고 있어 나 힘을 또 업그레이드 해볼게 한 30까지 가볼까? 고! 고! 좋아 이걸로 30개째 로봇스를 얼마나 쓴거야 짠 오오오 우와 우리 구름에 있는 손오공 같다 이제 떨어질수도 없어 무서워서 어 떨어질수도 없어 잠깐 여기 밑에 빼꼼 봐볼까? 어허 잠깐만 여기 아까 아까 우리랑 같이 시작했던 사람 잘 보이지도 않아 이제 밑에 여기 우리 이렇게 봐보자 어 격대야 조심해 점점 와 뭐야 이제 안개서 그냥 갇혔어 잠깐만 이렇게 봐볼게 봐봐 한번 아아아아아아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 격두야 잊지 않을게 일단 빨리 올라가야지 살았어 격두야 빨리 올라가 내가 엄청 짓고 있을테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보여 격두야 진짜 높아서 못올라가겠어 와 격두야 지금 안개밖에 안꼈어 여기 아무것도 안보여 어떡해 그 위로 올라갈게 어 여기 옆에 여기 옆에 살짝 보이다가 살짝살짝 아니 어디까지 짓는거야 빨리 더 올라가자 어 계속 계속 지어줄게요 격두가 못올라오게끔 빨리빨리 지어야지 와 진짜 아무것도 안보여 이제 뭐..뭐야 민토야? 격두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봐 와 이거 떨어지면 안되겠다 그럼 내가 짓는 속도가 지금 더 빠를지도 몰라 우리 지금 흐흐흐흐흐 Emma 에. 오 뭐야 언제 왔어 풀기 우리 우주로 나가려면 반만 더 지우면 되 어 이제 옆에 보이지가 않아요 오 옆에 아무것도 안보여 Must. 빨리빨리 하얀색밖에 안보여 눈 아프다 이렇게 지어야지 드디어 내가 신이 될궈 이거 벽돌이 어디까지 쌓이는 거야 오 뭐야 이제 하늘이 슬슬 보인다 오 하늘이네 와 구름을 뚫었어 우리가 옆에 누가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보다 타워 높은 사람이 지금 없네 우리가 지금 1위야 1위 여기 보니까 어 여기 천상계 1위 천상계 이제 천상계를 뚫고 우주로 가겠습니다 좋았어 이제 힘이 40이야 40 빨리 찢어보자 짓기 힘든데 생각보다 어 밑에 저기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또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 어디 오 여기 여기가 보일랑말랑이야 어 저기 짓고 있어 저기도 안 보이게끔 우리가 위로 올라가자 쑥쑥 안녕 우와 벌써 사라지고 있어 저기 안돼 와 우리가 너무 빨리 짓나 봐 안녕 그 다음 우주인가 이제 우주로 가는 거지 우리 지금 여기 옆에 그래프 보니까 우주로 거의 다 가고 있는 것 같아 여기 하늘 봐봐 우와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았네 엄청 많이 남았어 아직 진짜 오 이제 뿌여지고 있어 뿌여져 어 뿌여지고 있어 앞이 안보여 공기가 얼마 없어서 그래 어 숨이 안 쉬어진다 잘 쉬어지는데 조용히 해 하하하하 어우 저 뿌연대 갑자기 뭐야 얼굴이 안보여 뭐야 어 뭐야 눈에 이거 안경에 꼭 김실인거 마냥 제 얼굴 보세요 눈이 한쪽에 없어요 하하하하 저 안보여요 어 이거 뭐야 왜이래 이거 올라갈 수 있는거야 어 저기 누가 올라오고 있어 격두야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어서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기 공기 어 뭐야 왜 여기 사람 있네 아까 올라왔어 여기 몰랐어 오빠 여기 어떻게 올라온거지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까 우리 옆에 있던 사람이야 아 그래 여기 끝까지 한번 우리 우주로 가봅시다 끝까지 여기 있으세요 여기 올라오느라 힘드시겠다 어 그니까 이거 어떻게 올라왔어 대단한데 쭉쭉 위로 갑시다 쭉쭉 위로 갑시다 마우스 광클릭 야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오늘 손가락 마사지 해야 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하하하하 이거 진짜 힘든데 하하하하 어 저 사람 떨어졌어 안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정도면 무사하진 않을거 같은데 하하하하 괜찮으세요 하하하 잘가요 하하하 우리 이제 떨어지지도 못해 그래 무서워서 이거 이거 어떻게 떨어져 와 이거 뭐야 이거 좋아 이제 힘 50이다 50 하하하하 와 이거 봐봐 하하하하 이게 뭐야 이게 하하하하 어 뭐야 나 쓰러졌어 벽 벽에 맞아가지고 어 뭐야 지금 괜찮아 벽 조심해 어 여기 떨어지면 안돼 어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 빨라지니까 버그가 살짝 있네 계속 누를게 격도야 또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이제 광클릭 키 안에서 집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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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도야 여기 지금 달이야 달 우와 달이다 하하하하 우주야 우주와 별도 엄청 이쁘고 우와 저기 보니까 거의 끝에까지 왔는데 우리 거의 다 왔어 좀만 더하면 이제 뭐 저기 달에서 사는건가 달에서 산다구 와 또린 여러분들 경치 완전 좋아요 별 보세요 우와 우와 오 저 별똥별이야 별똥별 우와 이거 봐봐 오잉 오 운석인가 우와 하하하하 아니 이런거까지 다 보다니 와 이 정도까지 오면 별게 다 보이는구나 우리 끝까지 다 왔나 거의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했다 오 이제 여기 그래프 보면은 거의 다 왔거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왔어 어떻게 되는거지 에잉 끝났나 뭐야 뚫고 가는데 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 아 이제 뚫고 간다고 이게 더 의미가 없는거 같애 어 여기가 끝이야 어 뭐야 와 뭐야 이게 우주라서 점프가 중력이 우와 어 차 중력이 낮아져가지고 지금 점프가 가능해요 우주라서요 우와 여기서 한번 이제 내려가볼까 우와 이제 다 지었으니까 내려가보자 지금 볼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우와 나무도 보여 하하하하하 뭐야 우호호호호 오 parallel 무서워 오오 점프가 엄청 오래 되는데 우와 아으하 아 하하하 또린 여러분들 오늘 한 번 벽 쌓기 게임을 해봤는데 와 이거 끝까지 올라가면 경치가 진짜 멋있어요 떨어지는 것도 엄청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엄청 스릴인데 이거 다시 올라가고 싶으면 하나씩 여기 또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한 번 그럼 올라가 볼까? 가자! 가자! 격디야 이쪽으로 와야 돼 또린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격디야 너 왜 이렇게 늦어? 같이 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